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때문에 2번째 샀습니다! 오늘은 고추냉이 요리와 치즈소스! 종류만문에nt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 아삭아삭 쑥쑥쑥 바삭바삭 청양고추 계란 그래도 여기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잘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먹으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뱅뱅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